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 캐스트 내용은 2025 수능으로부터 2026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입니다. 6구평이 끝날 때마다 그 평가원 시험으로부터 그 해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라는 캐스트를 총평 대신 1번에서 22번까지 또는 1번에서 30번까지 전문항 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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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수능 1번에서 22번까지 전문항에 대한 출제의도 체크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출제의도 즉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 또는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왜곡을 시켜서 이 문제를 놓쳤는지 N수생이라면 또는 내가 맞췄어도 이걸 다시 한번 도전하는 N수생들 관점에서는 잘 이해하고 잘 풀어서 맞춘 건지 혹시 맞췄어도 그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조금 돌아가서 22번이나 별로 어렵지 않은 킬러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닌지 한번 문항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를 보는 고3 수험생이라면 이 수능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기준으로 1년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출제의도 체크해 볼게요. 자 1번은 거듭제곱근을 빨리 지수로 바꿔 그래서 지수법칙 연산을 잘 해봐라는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넘겨라는 첫 번째 출제의도 지수와 로그 단원의 첫 번째 출제의도부터 시작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지수법칙을 출제의도를 하고 있죠. 2번은 fx3차함수 미분할 수 있지. 미분에서 미분계수의 정의 알아봤으면 f'의 2를 계산해. 출제의도는 미분계수의 정의. 3번은 등비수열. a2분의 a4r 제곱. a1분의 a2r. 그래서 r값을 계산하면 양수. 찾을 수 있죠. 주어진 식에 대한 방정식 풀기. 등비수열의 출제의도는 등비수열의 일반화. 등비수열을 아냐. 그게 전부죠. 연속이니까 마이너스2의 좌극한 마이너스2에서 함수값 우극한 3개를 비교하는 게 맞지만 좌극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2 넣은 함수값으로 대신해. 우극한 함수값은 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2를 넣은 함수값으로 대신해. 그래서 마이너스2를 넣은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를 찾아내는 분리된 함수의 연속성이라는 활용 문제인데 출제의도는 연속의 정의. 됐죠. 5번 문제는 곰미분이 가능하냐. 우리가 다항함수를 빠르게 정확하게 미분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배운 미분법이라는 게 있죠. 미분을 하는 기술. 그 중에 합차 미분법 곰미분 중에서 곰미분이 나온 거죠.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해서 x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미분법이 출제된 거야. 그리고 6번은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2분의 파이가 기준이면 y축이 기준이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나오고 이사분의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이하에서 나오는 사인 값을 이용해서 시계 값을 계산하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4단원의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에센스 기준으로 3단원의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각을 실수화하는 호두법. 각을 x축 즉 정의역에 놓기 위해서 각을 확장하는 일반각. 확장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실수값들. 그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 삼각함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메인 문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빅킬러 5, 6, 7 요런 자리에서 잘 보이는 저 문제 실수 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7번은 아래 끝 상수 위급 변수 x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적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준 너무 중요한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출제 포인트 중에 가장 하위 그냥 미분하면 되는 문제 그 안에 있는 fx의 함수값을 원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t자리에 x가 들어가는데 출제에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쵸? 자 8번은 로그는 지수법칙처럼 익숙하지 않아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처음으로 로그라는 걸 배웠고 처음으로 로그의 연산법칙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1번에서 지수법칙은 쉽게 나온다면 5, 6, 7, 8, 9 요정도에서 단독으로 로그 연산법칙이 나온다. 특히 밑변환 공식 되게 중요해.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관계가 되라는 활용까지 나오는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서 AB가 역수라는 걸 알게 되죠. 요 문제를 풀면서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면 로그 연산법칙에 우리가 배운 다양한 연산법칙들을 통합적으로 골고루 사용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1, 2, 3, 4, 5, 6, 7, 8까지 쭉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단원의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씩 빠짐없이 사용하게 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B킬러 문항들이 그래서 B킬러 문제를 만드는데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9번 FX 함수가 2차 함수야.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A,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X, DX인데 저기서 딱 눈에 띄는 건 마이너스 2라는 같은 수가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부어가 생길 거고 아래 끝, 뒷 끝,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2를 중간에 끼고 0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2를 끊어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A까지의 정적분의 합이기 때문에 한방에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이 0이다라고 하는 정적분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죠. 정적분의 성질에서 개념 에센스 BQ 문제에서 설명했던 평가언니 이런 걸 물은 적 있다?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과정에 C를 거쳐갈 수 있는데 이 C가 A 바깥쪽에 또는 B 바깥쪽으로 있어도 중간에 C를 거쳐가도 정적분은 합체될 수 있어라고 했던 그걸 출제한 거죠. 0에서 A까지 구간 안에 마이너스 2가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그럼 한방에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0이야라는 걸 사용하는 정적분의 성질. 정말 하나하나 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한 디테일한 개념들을 착 체크하고 있는 고런 문제들이죠. 정적분의 성질까지 알뜰하게 위아래 바뀌면 보호가 바뀌어 거쳐갈 수 있어 이 정적분의 성질도 통합적으로 출제를 했어. 오케이. 10번은 Y는 3에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데 이거 코사인 함수죠. Y축 기준 잡아놓고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안 해.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A, B가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 B가 1이면 딱 한바퀴 한 주기 0에서 2파이까지거든. 근데 B가 2면 2분의 1배 이렇게 축소가 돼. 그러면 내가 보는 영역은 0에서 2파이까지인데 거기서 코사인 함수가 두 번 지나간다. 그러면 최대값은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극대, 극소인 그 최대가 나오는 지점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최대가 나오는 지점이 3분의 파이가 되게 하라.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2파이까지 한 주기를 3분의 파이의 한 주기가 되게끔 그 정도로는 세게 밀어넣어야지. 축소를 몇 배까지 시켜야 되자면 2파이가 3분의 파이가 되게 하려면 6분의 1이 돼야 된다고. B의 최초값이 6인 거죠. 그 다음은 12, 그 다음은 18.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지금 6평, 9평, 수능.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퀘스트에서 N수대상 퀘스트에서 약속했던 2025학년도 6평, 9평 수능 분석 원데이 특강이라는 강좌명이에요. 개강을 했고 6, 9평은 작년에 6평, 9평 끝나고 원데이 특강으로 전문항 분석했던 것들을 집어넣었고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감독님? 9일이요? 12월 9일 오늘 밤, 오늘이 월요일 밤이에요. 지금 월요일 밤 12시 5분 전이니까 조금 있으면 화요일인데 화요일까지 완강해줄게 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월요일 밤에 들어와서 1번에서 22번까지 전문항 분석했거든요. 전문항 해설을 했어. 1번부터 22번까지 단 한 문제도 계산 생략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조건 쭉 읽으면서 문제풀이 그대로 쭉 해놨어. 전문항, 22문항. 그래서 답이 나오는 순간까지 다 보여줬어. 단 한 케이스도 빠짐없이 22번까지도 다, 전부 다 풀어놨어. 1번부터 전부 다, 답이 나오는 계산까지 다 해놨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22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QA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냐면 선생님 제가 수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맞췄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틀렸는데 저는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되게 궁금해해. 지금 QA에 문을 두드린다는 건 N수를 결심하고 있다는 거고 N수를 결심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날 너무나 긴장하고 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서 그 문제가 이상하게 보였는지 또는 다시 지금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풀어도 그 문제가 이상하게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돼. 스스로 풀어봐야 돼. 그리고 1번에서 22번까지 조건을 읽으면서 조건 순서 바꿔 뒤집는 거 단 한 문제도 없었어. 조건 읽으면서 싹 풀어놨거든요. 그 풀이 그대로를 한번 따라가 보고 내가 어디에 어떤 개념을 놓쳤는지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어떤 조건의 해석에 부족이 있었는지 또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넘어서는 습관을 여기다 갖다가 막 적용을 시켰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거나 그 수능 문제를 틀렸거나 또는 풀긴 풀었는데 돌아갔거나 멈칫했거나 헛짓을 했거나 이 모든 것의 원인들을 전부 끝까지 풀어야지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므로 모든 게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놨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약간 지쳐있는 상태인데 다 풀어놨거든요. 꼭 보세요. 꼭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완강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맛보기라도 이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캐스트를 촬영하는 건데 지금 10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보여주는 건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방금 소개했던 그 강의를 찾아 들어가서 수능 분석을 보면 좋겠어요. 그냥 교재 필요 없이 기출이기 때문에 그대로 PDF 올라가 있고 PDF 파일 클릭해서 풀고 그리고 해설 강의 꼭 들어보세요. N수생이든 고3이든 이 수능에 대한 공통의 22문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수2 끝까지 배우기 때문에 캐스트를 듣는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수험생활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하는 분석 강의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B가 1, 2, 3, 4 제한수로 커가면 함수를 계속해서 주기를 짧게 만들어서 더 많은 함수를 그 안에 밀어넣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이 나오려면 B가 6이거나 10이거나 18이거나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B는 6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에서 10을 올려야지만 13이 될 테니까 A는 10이다. B는 6이고 A는 10이야. 사실은 읽으면서 풀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미정개수들의 역할을 생각했으면 사실은 읽으면서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했던 공부의 방향성 제일 중요한 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야. 거기에 A는 B는 어떤 확대 또는 축소로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인지했으면 10번에서 멈칫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을 거다. 객관식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10번이 약간 멈칫 정도 아주 가벼운 멈칫을 만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은 속도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분자에 올라가는 위치의 변화량이 음이면 속도가 음이 되고 위치의 변화량이 양이면 속도가 양이 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누가 주는 정보야? 라고 한다면 속도가 주는 정보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X'T를 가지고 속도의 절편 찾아서 T, 0보다 큰 T값 아마 하나 나올 거고 그 하나의 값을 속도함수를 다시 미분한 가속도에 집어넣어서 가속도 값을 구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를 구하는 데에도 풀게 하는 데에도 위치함수 미분하면 속도함수고 속도함수 미분하면 가속도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한 쌓이는 속도의 부호가 주는 거야. 앞으로 가면 위치의 변화량이 플렸으니까 속도도 플러스 뒤로 가면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니까 속도도 마이너스 위치의 변화량을 쫓아가는 속도 가장 중요하잖아. 그게 변화율이니까. 그게 미분계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출제하면서도 앞뒤 모든 개념을 통합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방금 10번도 마찬가지잖아. A의 역할, B의 역할 그리고 너무 중요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6평 20번, 9평 20번 다 묻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출제 의도는 동일하게 삼각함수 그래프 개형. 각각의 미정계수의 역할 기준은 Y는 3 6평 20번은 Y는 B를 옮겨가면서 기준을 옮겨가면서 봤던 거고. 이해 되죠? 자 12번 12번은 진짜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이 얘기했던 그냥 수열 AN과 등차 수열 BN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달라. 등차는 네가 이미 준비해놓은 수열이잖아. 등차 BN을 이용해서 AN을 찾아. 라는 시작점이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고 어 오케이 BN을 이용해서 AN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새로운 수열에 N개의 합인 그 SN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어. 아 B의 N 플러스 1분의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니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누가? 저 시그마 D에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공차 D를 알아보는 등차 수열의 출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마지막에 시그마 공식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동시에 왜냐하면 그 18번 문제에 시그마 공식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를 여기서 출제를 해버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등차 수열로부터 그냥 수열을 찾아내는 12번 하나가 수열은 2분화되어 있어 등차 등비냐 등차 등비가 아니냐 등차 등비면 네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풀어라는 얘기야 등차 등비가 아니면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잘 따라가라는 얘기야.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든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열이니까 난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도구로 하여 AN을 구하는데 그 와중에도 시그마 뒤에 있는 새로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합공식으로부터 그걸 알아봤냐 그러니까 SN- SN-1을 쓰는 게 아니라 공차가 1이고 첫항이 1분의 1인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B의 N 플러스 1분의 AN이 N-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찾게 해주는 그래서 이 12번까지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1번에서 12번까지 쭉 풀면서 내가 공부했던 그대로가 그냥 출제된다. 단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수강생들 지금 이거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수강생들이면 이런 생각 선생님이 항상 수능장에서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어. 이걸 가르친 선생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학습하고 최화시키고 공부한 내 자신 그 시간을 보냈나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해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개념을 약속한 대로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체크하는 게 수능 수학이니까 조건의 순서 그대로 쫓아가면 문제가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밑에 있는 조건을 끌어다 올리고 뒤집지 않고 개연성 있는 풀이 논리적 전개를 원하는 게 평가 문제라는 믿음 그러니까 선생과 자기 자신과 이 평가 문제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믿음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 12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맞아 맨날 듣던 얘기야 선생님한테 그리고 난 그걸 늘 들었던 그대로 지금 풀고 있어 나 충분히 열심히 했어 하루하루 그리고 진짜 말한 대로 나오네 평가원은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에게 약속한 제일 중요한 이것까지 알아야 돼 빈틈없이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 라고 했던 대로 출제를 하네 라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12번을 풀 때쯤에 생겼어야 돼 그 힘으로 쭉쭉 끌고 나가는 거야 13번 보시면 이 13번 문제는 기존의 6평 13번 9평 13번은 함수를 그냥 줬어 근데 여기는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미정개수가 3개가 남았는데 조건이 하나 둘 셋 다 주어져 어떻게 하라고? 미정개수 3개다 구해서 FX 결정해 끝난 거야 FX가 결정됐어 그러면 3,F3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냐면 FX식이 결정돼 있으니까 여기가 3,12라는 걸 알게 돼 근데 원점과 P를 지나는 OP 직선 그러면 3,12 0,0을 지나니까 직선이 4X라는 거고 4X라는 직선과 FX식이 다 나와 있으니 B-A는 양의 영역에 위에 있는 4X에서 밑에 있는 FX를 빼서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한 방에 정적분 하면 자동으로 A 영역은 마이너스 붙여진 정적분 값이 나올 거다 B-A는 그냥 0에서 3까지 4X 마이너스 FX다 라고 이것도 순서대로 풀어야 돼 이 문제를 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헛짓을 했거나 멈칫했거나 그랬으면 어떤 오만을 떨었을 거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너무 맨날 보도 문제야 이거 뭔가 확 빼서 확 적분하면 되는 거야 이 안에 뭔가 빨리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관찰하고 이랬으면 안 돼 조건 순서 지켜야지 여기까지 FX 다 좋네 FX 찾아야겠다 그렇게 겸손하게 3,12 지나는 함수 Y는 4X 직선도 찾았어 근데 B-A야 0과 3 사이에 일부분은 A고 일부분은 B인데 B-A야 B 영역에 위에 있는 4X에서 밑에 있는 F를 빼서 0에서 3까지 정적분 하면 자동으로 B-A라는 정적분 값이 나올 거야 라는 거지 됐나요? 1스텝 FX 구하기 2스텝 직선 구하기 3스텝 정적분의 활용 0에서 3까지 4X 빼기 FX 그냥 그게 답이지 오케이 14번 자 이 14번 문제도 대통합이에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켜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3K 2K 비율을 준다 그 말은 3대 2다 라는 요건 한번 체크해 볼까 비율을 준다 그 말은 비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3K 2K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A를 중심으로 하고 원 위에 있다 그러면 너가 3K면 원의 정의 원 위에 있으니까 너도 3K야 여기서 3K 3K가 나오는 건 원의 정의 중등기야 그리고 나서 어떤 공식을 쓰는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만나는 점을 E라고 했을 때 이때 그럼 여기가 3K 2K고 이 상태에서 사인 A 대 사인 C 여기가 딱 사인 법칙의 1번 포인트죠 A의 변 대변과 C의 대변의 B로 대신하면 된다 사인 B는 그 각이 바라보는 대변의 B로 대신한다 여기가 5K고 여기가 8K니까 너 8K 자 이제 요거 요만큼 남았어 설마 이것까지 줄려나 봤더니 뒤에 넓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동시에 끼고 있는 공통각의 넓이는 2분의 1의 사인 A의 변 둘 2분의 1의 사인 A의 변 둘 그게 9대 35니까 여기가 7K라는 걸 딱 줘버리는 거지 그럼 너는 4K고 그래서 ABC 삼각형의 3변의 B를 받아버렸어 3변의 길이를 받든 3변의 B를 받든 똑같은 상황이야 3개의 각 중 하나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야 물론 코사인 법칙에서 여기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변을 좌변에 놓고 나머지를 오른쪽에 쓸 거냐라고 결정을 할 때 뒤에서 묻는 게 이제 ABC에서 BC를 밑변으로 하고 원위에 한 점을 여기 있는 요 점을 수선으로 하는 아 그런데 어디가 제일 클 거야 넓이의 최대값은 요렇게 지나가는 너가 H 여기가 똑같이 반지름 3K일 테니까 요기를 세타로 놓고 세트에 대한 사인을 구하고 K를 구하면 H를 알게 되네 오케이 K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조건이 ABC의 외저분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라는 건 외저분의 반지름의 길이를 건드릴 수 있는 게 누구다? 그게 사인 법칙의 2번 포인트죠 사인 법칙의 1번 포인트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사인 법칙의 2번 포인트 에서 분모의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사용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알게 되면 사인 세타를 알게 되고 K값을 알게 돼서 요기까지 외저분의 반지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 요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해서 외저분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K까지 찾았으니 요게 결국 60도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5K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한 H를 찾게 되는 거죠 요렇게 진행을 해서 구하는 문제 그래서 원의 정의 사용하고 중등기하에서는 원의 정의 그리고 사인 법칙의 1번 포인트 그리고 사인 법칙 넓이 공식 사용하죠 9대 35에서 7K 마지막 4K 주는 거 그리고 사인 법칙의 2번 포인트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 분모의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ABC 삼각형 중에 하나를 세타로 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해야죠 코사인 법칙 사용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 위에 한 점에서 최대 길이를 구하는 요게 이제 요 포인트도 우리가 스팟에서 수원투 스팟 2회 14번 문제 시즌2에 2회 14번에 있었을 거야 원을 그려서 그 문제랑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우리 스팟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줬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해봤던 연습해봤던 다양하게 연습해봤던 문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도 조건의 순서다 쭉 쫓아가면 돼 쭉 쫓아가면 해설가 아닌 꼭 보세요 15번 정말 쉬웠던 문제가 이 15번인데 논리적으로 완벽해요 문제가 쉽고 어렵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6평과 유사한 느낌이지만 6평에서 딥하게 들어간 어려운 것들을 싹 제거하고 그냥 가볍게 낮게 가볍게 단 논리적으로 정확히 쫓아가야 돼 A가 3루트 5가 아닌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함수 FX가 있다 이렇게 A가 A가 3루트 5가 아닌 A가 3루트 5가 아니라는 걸 왜 줬을까 음 혹시 도함수의 판별시티에서 나오는 루트값이 있으니까 특별히 저게 3루트 5가 아니야 우리가 개수를 무리수 영역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럼 A가 어떤 역할을 해서 미분에서 판별시티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죠? 미분에서 판별시티 또는 이제 여기 이 문제의 특이성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미분에서 판별시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뭔가 판별시티랑 상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X인데 위로 하는 요렇게 근데 이게 가 조건에서 이 문제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연속이고 미분 연속부터 전체해야 되잖아 그러면 FX에 미정개수가 3개인데 F0은 7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F'0은 15다라고 해서 FX에도 미정개수가 하나만 남아 그러니까 3차에 하나 FX에 하나 3차에 하나 FX에 하나 최고차의 개수 하나 이렇게 해서 딱 2개남아 미정개수 2개만 찾으면 되는데 나 조건에 뭐라고 돼 있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래프야 뒤에 봤더니 역시나 F' 찾아서 그려 그리고 F'에 X-4도 그려봐야 둘을 곱한 것이 방정식인데 인수분에 다 해놨잖아 너와 너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딱 보는 순간 G'을 그려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GX를 미분해서 G'을 그려야지 근데 F'이 0,15에서 절편을 가지고 내려지면 직선이고 왼쪽에 2차가 절편이 하나도 없으면 절편 하나 너도 4만큼 평행이동해서 하나 그럼 토탈 둘 그건 아니고 그리고 G'에 2차 함수가 절편이 하나면 판별시티가 0인데 판별시티가 0이면 A가 딱 3로 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개야 라는 거 그런데 그게 왼쪽에서 두 개 오른쪽에서 하나 지금 풀어본 사람들은 뭔지 알 거야 왼쪽에서 두 개 오른쪽에서 하나 그러니까 G'이 0이 되는 게 세 개 그럼 평행이동해도 세 개 그러니까 토탈 서로 다른 네 개가 나오려면 처음 세 개에 평행이동했을 때 추가로 나오는 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개는 가서 겹쳐져야지 그래서 절편들의 간격이 전부 사여야 되는 거야 2차가 만들어낸 절편도 알파 알파 플러스 4 마지막 1차도 알파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는 문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그 A, B, 미정계수 두 개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GX를 잡았던 여기 AB A라는 미정계수 그리고 FX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그냥 나와버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문제를 조건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쭉 푸는 걸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 반드시 보세요 쭉 풀면 답이 나와 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수능이야 너무 풀면서 마음이 편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6평, 9평만 해도 조건이 조금 순서가 약간만 어긋나 있지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능은 수능이야 완벽해 넌 그렇게 생각해요 배울 게 너무 많은 문제다 그래서 이 객관식 15번까지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 이제 문제는 주관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16번은 진수조건 진수조건이 전체 바운더리니까 진수조건부터 체크해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 부정적분 보통 이제 1번에 지수법칙이 있으면 주관식 16번에 로그 들어있고 2번에 미분계수 있으면 17번에 부정적분 있고 이렇게 약간 세트로 나오죠 부정적분 찾으면 되고 18번은 A에 1, 2, 3, 4 넣으면 A1, A5, A6, A7, A2, A6 A3, A7, A4, A8 해서 처음 8개 A1에서 A8 거꾸로 A1에서 A8까지 8개의 합이 12의 4배가 되는 48 그러니까 8개씩 주기수열 8개의 합이 48 8개의 합이 48 그 다음 8개의 48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6개니까 48 곱하기 2 해서 96 나왔을 거고 이거 미분에서 그냥 극대값 이거 알아서 하시고 자 20번 아 요게 요게 선생님이 볼 때 이번 수능에서 우리가 배우는 관점에서 보자면 베스트 문항이에요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보면 20번이 베스트 문항이라고 생각해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20번이 오답률 2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적 선택자들은 오답률 2, 3, 4위들을 다 2, 8, 2, 9, 3, 0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 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 이 문제는 반드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너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서 풀어야 돼 평소에 이 개념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 어둠의 기술이라거나 이상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문제는 풀었을지라도 뺑뺑 돌아갔을 거고 시간을 허비했을 거고 또는 오히려 못 풀었을 거야 근데 평소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던 것들을 지켰으면 넌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교훈을 줘요 이 문제는 y는 5분의 1의 x-3제곱이라는 전혀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는 지수함수와 y는 x라는 다항함수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x좌표를 우리는 이것만 한번 그려볼게요 찾을 수가 없어 이거랑 y는 x의 교점 요게 k인데 이 k가 뭐야 그러면 5분의 1의 k-3제곱과 k y는 k 이 방정식이 바로 k란 말이야 딱 하나의 값이야 감소하고 증가하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니까 딱 하나 나올 텐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어 만약에 k에 대한 식을 만나거나 k를 뭔가 이용한다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등호 대체 가능으로 갖다 쓸지언정 k를 구할 수는 없어 이게 원스텝이야 구할 수는 없어 오케이 근데 뒤에 보면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k 오른쪽에서 fx는 이건데 왼쪽에서는 안주지롱 이거야 f가 뭔지 몰라 왼쪽 함수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중요한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는 오른쪽은 이러한데 k보다 큰 x들에 대해서 이러한 항등식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등식? 항등식은 앞에서도 얘기했어 항등식이 주어지면 뭘 할 수 있어?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거나 근데 지수 함수 수원에서 이 지수 함수가 포함된 f of f는 3x다를 미분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 적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항등식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했던 자세가 뭐야? 네가 원하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조건식을 줄 수 있으니까 넣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갖다 넣어 이거잖아 이게 약간 어떤 문제랑 비슷하냐면 선생님이 기출 통보의 해설 해줄 때 기출 통보의 해설 마지막에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를 중요한 문제 하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로 만들어서 준 기출 통보의 해설 안에서 5평 20번 수2 문제인데 복잡한 f, g에 대한 항등식 하나를 주고 밑에 f에 대한 극한값, g에 대한 극한값, c 곱해지면 뭔가 k가 되는 그런 문제 그때 항등식이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 외에는 밑에 극한을 구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필요한 순간마다 거기다 집어넣었잖아 x에다가 항등식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항등식의 역할? 네가 원하는 모든 x값에 대한 조건식을 줄게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와 이게 지금 x가 k보다 작은 f는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항등식이란 말이죠 단 x가 k보다 큰 x만 넣을 수 있는 항등식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어 k보다 크면 다 넣어도 돼 라는 항등식인데 이 항등식을 미분하는 거 땡 적분 땡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초월함수에서 n축 집어넣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없는 일이라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쓸데없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훨씬 오래 걸렸거나 하다가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는 못 풀었거나 말도 안 되게 그랬을 거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실은 바운더리 지켜야 돼 그래서 항등식에 뭘 넣지? 알아? 몰라 뭘 넣어야 돼? 문제가 원하는 걸 넣어야지 원하는 걸 봤더니 k 세제곱과 5의 지수 자리 밑에 k가 있고 지수에 k가 있는 k를 찾아서 값을 찾아야 되는데 k는 봐봐 미정개수가 하나도 없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야 결정은 된 거야 나는 모를 뿐이지 결정이 미결정이 아니야 결정된 거지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오직 하나의 k거든 얘를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좌우빈을 세제곱해서 5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9제곱이 돼서 분모가 5의 9제곱이 되고 결국은 이 식이 뭐가 되냐면 내가 궁금한 게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이 관계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내가 궁금한 걸 찾아내는 거지 k를 못 구하니까 k를 제거시켜주는 거야 관계식으로 못 구하는 k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정의는 해줬는데 값은 못 구해 정의는 해줬어 이걸 만족시키는 k래 문제가 나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시키는 대로 가야지 여기다 뭘 넣어볼 거야? 뭘로 볼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 5분의 9제곱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원스텝이라고 그럼 투스텝은 뭐냐? 이 항등식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봐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이 x에 넣을 수 있을 건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나 이 값 자체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x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면 진짜 5의 9제곱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야 이때 생각해봐야 돼 이거 이 x에 들어갈 수 있나? 즉 k보다 큰 범위 안에 있는 값인가? 그걸 체크해야 돼 그런데 봤더니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에 대한 기니디 문제에서 많이 했던 거 야 적어도 k가 1보다는 크잖아 왜? 1 넣어봐 1 1 1 넣으면 여기는 25야 너는 1이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는 1은 k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5의 마이너스 9제곱은 k보다 1보다 더 작으니까 k보다 왼쪽이라 여기 넣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래야 돼 이 x에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끌어내야 돼 그럼 어떤 수밖에 없어? 이 fx 값 자체를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x 그 x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야지 이 x에다가 그러니까 fx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즉 이 안에 이 값 자체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x가 있나 보면 이게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x는 12라는 거지 x에 12를 넣으면 이 식에서 지금 막 풀고 있죠? 투스텝 마무리 f of fx가 3x인데 이게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x는 얼마라고? 12라고 그러니까 이 x에 12를 넣으면 다시 써봐 f의 12는 36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 5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은 얼마야? 36이라고 그럼 이때 확인은 했어야지 쌤 x의 12 12는 k보다 큰 값이 맞냐? 그건 맞지 왜? 궁금했으면 이렇게 찾아야지 지수 함수가 지나가는 정점이 0,1이잖아 그걸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3,1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을 넣어보는 거지 얘는 3,1이야 근데 y는 x는 3,3이야 기니디에서 하던 걸 그대로 확인하는 거야 사실상 이 20번은 너무 좋은 문제야 그래서 k는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12는 당연히 넣을 수 있는 k보다 큰 영역의 x값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못 넣으면 f가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꼴이 여기서 딱 나온다는 거지 f의 5의 마이너스 9제곱을 그래서 36이 나온다라는 거야 됐나요? 20번은 곳곳에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 라는 출제 의도가 들어 있어 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문제 같아 이 합성함수 나왔을 때 초월함수에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f of f의 부등식을 주면서 삼각함수까지 썼던 기억이 있어 천우신조에 있을 거야 그 말을 기억했던 친구들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선생님이 초월함수에서 수원에서 합성함수 그래프 건드리는 거 아니다 밖에 있는 함수값이 대기하는 안에 있는 f를 찾아내거나 또는 x를 집어넣어서 그 f값을 하나씩 사용해서 밖으로 꺼내거나 둘 중 하나다 간접범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 합성함수를 이라고 했던 걸 기억해서 그냥 그냥 풀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라는 친구들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수강평인지 qa인지 캐스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의 바운더리 지켜야 돼 이런 문제를 잘 봐 22번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별게 아니야 케이스를 빼먹었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22번을 풀 시간이 모자랐던 거야 그럼 왜 모자랐어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헛짓을 한 거지 고민을 한 거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문제가 시킨 대로 끌려가면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시간을 허비한 거야 그러니까 22번을 풀 시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케이스를 빼먹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22번을 틀린 건 22번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런 20번을 수능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려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20번을 정확하게 빠르게 맞추려면요 시작부터 내가 배운 개념의 바운더리가 뭔지 잔소리 무진장 들어야 돼 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풀이 그거 수능장에서 쓰면 오히려 오래 걸려 그렇게 출제하지 않아 개념의 바운더리를 지켜서 푸는 사람이 더 수능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검수당에서 나오는 문제가 수능 문제야 사설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단 말이야 수능은 달라 라고 했던 말 그걸 귀담아 듣는 모든 문제 2점짜리든 3점짜리든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 스스로 풀더라도 스스로 계속해서 체크할 수 있는 2점 3점 문제를 풀고 치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강력한 사인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매번 확인하는 기본적인 습관 그 1년 동안의 태도가 이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게 해준다고 항등식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항등식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 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지금 강의 톤으로 바뀌냐 캐스트 톤하고 다르죠 지금 캐스트는 좀 조곤조곤 얌전히 톤으로 좀 유지하고 있었고 강의 톤은 좀 이렇게 우악스러운데 이 톤이 나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 헛짓을 했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진짜 미워져요 온갖 심정이 미워져 왜냐하면 똑바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너무너무 쉽게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장제 그러니까 사절문제 풀 때 그 쓸데없는 것들을 배우는 건 좋아 그걸 말리진 않아 하지만 배우면서 어디까지가 개념의 바운드린지 감각적으로 여기서는 값을 구할 수 있으나 이건 이 문제의 한정이야 수능에서는 하면 안 돼 라는 경계를 정확히 배웠어야 되는 것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20번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는 평가원이 의도하는 베스트 문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간접범위 교과서에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21번은 아마 지금 선생님 저 완강했다는 저 강의를 보면 지금 이 텐션 텐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악스러움을 강의 속에서 그대로 볼 텐데 혼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게 맞나 싶을 만큼 선생님이 혼자 난리를 치면서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톤하고 비슷하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아마 N수생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을 텐데 N수생들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세컨 찬스는 올바르게 성취하고 살리기를 바라는 심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은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막 올라온 이게 뭐 우리 그 준킬러 스팟에 있었던 14번 문항하고 완전 똑같아서 엄청 빨리 풀었어요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요게 어찌 보면 기하적인 이동 특성을 이용하면 신유형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예측하고 제작을 했던 이유는 개념을 쉽게 개념들을 쉬운 개념들을 연결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동 특성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 설명할 때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그리고 평행 이동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들 식을 보고 알아보는 것 기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하면 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정말 수원의 지수로그 함수 그 심플한 함수를 빌미로 온갖 이동 특성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삼각 함수를 빌미로 그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대칭성 선대칭 점대칭 그리고 주기성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센스에서 그 함수들을 빌미로 그걸 명분으로 이동 특성 간접 범위에 전부가 좌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탈탈 털어버리는 이유는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야 간접 범위에 점과 좌표에 있는 이동 특성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15번도 G'x와 G'x-4 그것도 뭐야 이동을 시켰을 때 절편이 겹쳐져야 돼 이 말이잖아 여기도 그게 들어 있어 그래서 예측하고 제작했던 문제예요 이동 특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 늘 나오는 확대 또는 축소 이동 그걸 수투에서도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제작했던 문제야 거의 똑같은 문제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1분 컷 했다 정말 고마웠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는 또 그 다음을 위해 분석을 하자면 이 문제는 일단 그 확대 또는 축소라는 소재를 사용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교과 과정의 개념 하나를 품고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극한 단원 시작할 때 수투 프로로그 시작할 때 늘 뭐라 그러지 극한 연속 미분 가능 단원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함수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고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인 함수가 있다 그래서 극한 단원의 출제 의도는 네가 분석할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해내 이거기 때문에 극한 값 구하기보다 더 우선해서 극한 값 존재 유무 판별에 이거라 그랬어 극한 값 존재 유무 판별 그게 극한 단원의 훨씬 중요한 출제 의도라고 했어 그게 바로 이 문제야 그래서 그게 출제되면 22번까지도 나와 라고 막 얘기했던 근데 21번에 나온 거죠 분수식의 극한 값 분수식으로 x에 대한 식이 연결되면 이건 더 이상 다항 함수가 아니고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만났을 때 극한 값 존재 유무 판별 다행히 사책연산으로 만들어진 분수식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주면 돼 즉 분모가 0으로 간다 fx는 3차 함수니까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절편 그 절편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분자의 절편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분모의 절편이 분자의 절편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보면 분자가 f에 1을 묶어내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x축 방향으로 2분의 1 배 축소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만큼 평행이동 그래서 원래 있던 f와 같은 절편을 만들어주려면 원래 있던 f의 절편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를 2분의 1 알파로 축소시키고 근데 이게 양의 영역에 있으면 땡겨 들어와 그리고 왼쪽으로 옮겨가니까 양의 영역에 있던 가장 오른쪽 절편은 분자가 포함시켜줄 수가 없으므로 절편은 음의 영역에 있어야 되고 음의 영역에 절편을 알파라고 한다면 2분의 1 배 축소된 절편은 2분의 알파일거고 2분의 알파에서 알파를 뺀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야돼 플러스 2분의 1이 되야돼 2분의 알파가 더 안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음의 영역으로 알파가 가있으니까 고로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1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분모의 절편을 분자가 포함해줄 수 있다 그래서 f는 절편 마이너스 1 하나 외에는 가질 수 없다 그런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삼중근은 아니야 상수가 4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고 나면 남는 이찬식의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야 돼 그 범위에 있는 a 정수 최대값 4를 넣으면 f1의 최대값이 나오는 문제야 확대 또는 축소와 평행이동 그래프 이동특성이 소재로 사용이 됐고 큰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는 극한값 존재유무 판별일거죠 오케이 22번 22번은 투스텝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정말 뭐 할 말이 없어 얘는 둘 중 하나일 거야 케이스를 빼먹어 마음이 급했겠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아 별거 아니네 라는 약간의 거만함이 그 순간에 들어오면 케이스를 빼먹게 돼 있어 둘 중 하나 일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이 급해서 케이스를 빼먹어 넣으면 안되는 케이스를 추가해서 넣은 사람들 A1의 합이 더 크게 나온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 케이스를 체크하지 못했어 그건 이 말을 간과했을 거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이 3이다가 아니라 M의 최소가 3이다 그러니까 세번째와 다섯번째가 같거나 부호 반대로 같아야 되는데 케이스는 두가지인데 A3을 찾은 다음에 역추적을 할 때 A2랑 A4가 같은 것들은 제거 A1 A3이 같은 거 제거해야 돼 A2 A4 A1 A3이 같은 걸 제거하지 않은 즉 최소라는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조건 하나를 생략해버린 이었으면 버려야 되는 케이스를 추가했겠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없어 이건 그냥 해석강의 들으면 돼 22번은 수열을 발생시켜 어디서 출발해? 세번째 항에서 다섯번째 항으로 K가 K로 가거나 K가 마이너스 K로 가면 돼 에서 K값의 후보가 토탈 다섯개 나와 그 다섯개의 A3 K값으로부터 역추적을 하는 거지 늘 하던 구조 그대로야 역추적을 하면서 A2 A4가 같은 경우 또는 A2 A4가 마이너스 붙여서 같은 경우 버리고 해서 남는게 K값에 의해서 거꾸로 역추적 했을 때 남는게 한 여섯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다 합치면 64 선생님이 1번에서 22번까지 단 한 문제도 스킵하지 않고 그냥 말로 푼 게 아니라 식으로 끝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답 나오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한 문제도 스킵하지 않고 이 문제도 마지막에 나오는 여섯개 다섯개의 K값 세 대에서 다 풀어놨어요 A1 다 찾아서 마지막 답 딱 더해서 64 되는 과정까지 단 하나도 단 한 스텝도 건너뛰지 않고 계산까지 다 해놨어 길게 촬영해놨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혹시 메모리 카드가 다 됐나요? 그럼 꺼졌나요 지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정말정말 오랜 시간 아마 그 강의 자체가 굉장히 길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의로부터 즉시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능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하고 선생님은 이제 내년 강의로 또 다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강의에 대한 스케줄은 이번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와 새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화요일 새벽 12시 반입니다 캐스트를 거의 1시간 찍었네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닿아서 여러분들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또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캐스트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